명상이 왜 잘 안될까요? 이렇게 라고 성경님 좋은 말씀 잘 안될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명상이 잘 안되고 좋은 말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좋은 책을 봐도 그때뿐이고 그렇잖아요. 좋은 강의를 들어도 그때뿐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님 왜 안될까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들을 때만 좋고 잠시 5분 10분 지나면 잠시 잊혀지는게 인간의 당연한 그런 뇌의 활동입니다. 모든걸 다 기억하면 사람 못살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거. 그래서 그 당연함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천명상이 자꾸자꾸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귀천명상이라고 왜 이름 지었겠어요? 여러분의 귀천에 계속 맴돌게 하라는 거예요. 명상이 과부제를 틀고 호흡을 복식호흡을 하며 집중만 10분 이상씩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그런 명상법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명상법을 다 해봤고 근데 귀천명상을 제가 만든 이유는 그런 바쁜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집중만 10분씩 하고 이완만 10분씩 하는 그런 명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 TV에 앉아있고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다. 그래서 귀천명상은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귓가에 계속 우리의 바뀌지 않은 무의식 속에서 그 바뀌지 않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말로 계속 귀천명을 맴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여러분 틀어놓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8시간 명상을 왜 만들겠어요? 주무실 때 볼륨을 작게 해놓고 내가 들릴랑 말랑 제가 말하는 그 발음과 명상의 내용이 들릴랑 말랑 할 정도로 볼륨을 줄이셔야 돼요. 어린 표시 알아들을 정도로 주무실 때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8시간 명상을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내 의식은 잠들지만 무의식은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잠들지 않아요. 잠재의식은.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우리의 습기, 에고, 까르마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 100일 이상 반복을 해서 들어봐야지만이 이게 조금 물을 뿌린 듯 약간 촉촉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의식이, 무의식이. 그래서 이걸 한 천일 정도, 우리 천일 기도로 말하잖아요. 우리의 습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과 우리의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귓전 가족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nto 한국етиátors 한국인enschaft 한국인 realiz. 한국인휴 한국인휴영 한국 우리나라 전혀 한국인휴 감사합니다.